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게임은 공으로 애들을 없애는건데 휴 가자! 봉안해 줘! 봉사! 처음 해보는 거라 잘랐을까? 꿀꺽 이길 수 있을까? 이겼다 이렇게 해주고 얜 아직 없나 봐 가자! 야 그럼 게임 시작해보자 연습게임이었나? 일단 얘를 전명하러 가자 그럼 너가 얘를 전명해 얘를 먼저 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먼저 이거 좀 뭐 써야지 빨리 레벨을 펴야 돼! 빨리 빨리 펴! 어쨌든 얘 먼저 가자 얘도 레벨을 펴주고 공격 다 없애는 거야 저거 다 없애는 거야 저거 진짜 음... 일단 톱톱톱톱톱톱니 잠만 더! 이 쪽쪽쪽 뒤에다 일단 얘를 타워로 만들어 그리고 이쪽으로 보내고 엄청 많아졌어 레벨 이게 쉽게 될 때 얘 레벨을 펴주고 빨리 모아야죠 이쪽으로 보내 일단 얘도 레벨을 펴주고 레벨을 펴주고 레벨을 펴주고 이들 보내고 보내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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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빨리 고! 안 돼! 안 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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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pare 마스! 러미 가스! 마스! 빨래! 고갱! 우수아 패스! 우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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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박스 레이저선대 업그레이드하고 공격 크아 안돼 이러고 있군 당신이 죽게 될 겁니다 당신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성만 없애면 다운타운은 넘어가는군 검정의 티비 최종 승리다 검정의 티비로 만들어버렸어 전세기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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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를 나한테 다시 보내 그리고 무서워 죽겠네 이거 무스나 AAAAAAAAAAA 일단 얘를 원래대로 만들고 5레벨업 그리고 얘한테 옮겨 이렇게 제거 넥스트 만들고 corps 얘한테 다 넘겨 그럼 얘는 얘한테 다 넘겨 다시 넘겨 넘기고 넘기고 와 이게 뭐야 전쟁이야 전쟁 얘도 다시 보내 또 다시 보내 또 보내 그리고 얘를 또 다시 타워로 만들어 그리고 레벨업 못하네 일단 내가 얘를 보내 그리고 얘를 레벨업 해 그리고 얘한테 다시 다 보내 얘한테 다시 다 보내 다 보내 레벨업 슈퍼 울트라 잘해 우와 100이 넘어 200 가는 거야 자 이제 공격해 보시지 뭐야 그럼 나 계속 모으면 돼? 계속 모아야지 으흠 어디서 이런 목소리가 나는 거야 300이다 공격 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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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이 나옵니다 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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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착착 이런 소리가 나는거야 자 가자 얘를 먼저 여기다 보내 이따 보내 애한테 보내야 쨋쨋쨋 일단 얘를 레벨업 레벨업 얘한테 보내 그리고 얘를 레벨업 그리고 얘는 얘도 얘한테 보내내 얘한테 보내보내고 레벨업 얘한테 보내보내 레벨업 얘한테 보내 그리고 기도 레벨어 이건 다 레벨어 세마이 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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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얘를 얘를 타오로 바꿔 그리고 넥스트가 없고 엄청 나갔나 뭐야 이거 왜냐면 그러면 얘는 공격할때 없 STE 그럼 얘한테 돌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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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돌진 펜스토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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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아 이거도 아니네 레벨아 해버리기 자 공격 공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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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어가자 너무 갈거라고 나 너무 갈거니까 공격하지마 으어 가세요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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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호호 후후후후 넘어가자 음 찬저만 가볼까? 티킨도 있구 장난해 나는? 이걸 할거야 호호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 나 한 거 같아 이게 일단 얘한테 보네 얘한테 일단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일단 얘한테도 보네 쏙쏙쏙쏙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얘한테도 보네 얘한테도 보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 업그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얘네들 먼저 잡자 후우욱 됐다 공격 공격 먹으러 가서 쟤는 왜 공격을 안해 얘한테 보내고 보내고 보내 다 녀석들한테 보네 guys 이 녀석이 보내고 보내고보내고 우우우우 우웥 으아…. 끝없이 나온다 나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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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얘도 타오로 바까 얘도 타오로 바꾸자 공격해라 반대편으로 이렇게 야 안돼 예쁜 때 보내보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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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백인데 보내버리기 나는 그럼 얘한테 보내버리기 그럼 얘네들을 꼬보고 안돼 그러면은 일단 얘를 박살내자 박살내로 가자 무슨 일쭉? 그럼 너 내 뒤를 체크하는거예요 빨리 손해! 가즈! 그럼 나 간단히 공격하라 돌격하라 다시 돌격하라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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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나오는거죠 일단 얘네들을 얘한테 보내 보내 보냐라 꼬루오루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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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얘를 일단 타워로 바꿔 타워로 바꾸고 얘를 레벨업 얘도 레벨업 얘도 공격하자 얘도 더 가줘 얘를 쭉 얘를 안 돼, 안 돼. 공격, 공격. 얘를 레벨업 해. 그리고 얘를 공격, 공격, 공격. 안 돼, 안 돼. 안 돼, 레벨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를 이용해서 진로 없애줘. 바꿔, 타워를 바꿔, 닦아. 얘를 옮겨, 얘를 옮겨. 얘를 옮겨, 지금 죽게 생겼다고. 일단 얘네들을 안 돼, 안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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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 퉁퉁퉁퉁퉁퉁퉁퉁퉁. 공격 퉁퉁퉁퉁. 얘만 너무. 끝난다. 이따가. 미안해 practise 얘를 빨리 없애줄게 얘를 빨리 없애줘 엘리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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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벳 레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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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야 마가 X4 나한테 안되 야 저세끼 저세끼가 안 돼! 망했어! 안 돼! 망했다고! 망했어! 사야 되는 거야? 이걸로 바꿔요. 피오니어스기! 가스! 일단 이를 레벨업 해줘요. 얘도 레벨업 해주자. 얘도 레벨업 해주자. 얘도 레벨업 해주자. 얘를 얘한테 보내고 얘도 레벨업 해줘. 얘도 레벨업 해줘. 그러면은 촉촉촉촉! 30 40 올려 올려. 막 올려. 막 올려. 일단 얘로 바꿔. 그리고 너를 얘한테 옮겨 그리고 너도 얘로 바꿔 너는 또 얘한테 옮겨 그리고 얘를 또 얘로 바꿔 그리고 너네들한테 내가 힘을 줄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소서 힘을 불어넣어 줄게 너한테 너한테 힘을 불어넣어 줄게 자 자 자 너한테 힘을 불어넣어 줄게 그건 공격을 못했겠지 흠흠흠 공격할 수 있으면 공격해봐 이 녀석 젊은 녀석들에 안되겠어 얘를 공격하고 일단 얘도 공격해주고 얘도 공격해 가스 공격해봐 금방 이겨있는거야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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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계속 다 보내 다 보내 죽을 때까지 보내 죽을 때까지 보내 그만 보내라고 안 돼 안돼 내가 너한테 힘을 불어줄게 우리 팀에 착한 힘을 불어넣어 줄게 불어넣어 하하하하 불어넣어 줄게 너한테 다 불어넣어 너한테 얘도 타워로 만들어봐 이렇게 타워로 얘도 타워로 톡톡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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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UD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너한테 힘을 불어넣어 줄게 힘을 불어넣어 줄게 힘을 불어 넣어 줄게 너 가운데한테 자 지우의 마지막 101 촥촥촥촥촥촥 뭐야 끝이 없이 들어갈Ob 자 여기까지만 Excuse You 오늘 이 야 hört Clan Brothers Hajarring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대신 검증이 유튜브에는 무조건 구독을 눌러주세요